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우리 예비고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수학 강사 김기현이라고 하고요. 이번 영상은 우리가 그래도 2023 수능에 참가하게 될 참가자들이 되겠죠. 참가하는 만큼 당연하게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겠지. 시작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시작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직 예비고삼인데 벌써부터 수능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곧 고삼이야. 이게 수능이 딱 끝나면 고등학교에서 내가 가장 높은 학년 곧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능이라는 거 고민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제 고민할 시기가 됐다는 거고 이제 가볍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능 수학에 대해서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우리 이 시기요. 무한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예비고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을 보기까지 아직은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선생님 저 아직까지 수능 수학이라는 거 또는 수학이라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충분히 가능해요. 1년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한 점이 뭐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빡세게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수학은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올해 꼭 한번 준비하자. 겨울방학 되기 이전에 한 번 정도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 라고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선생님 본격적인 공부는 겨울방학 때부터 할 건데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하셔야죠. 이게 나는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공부를 내년 한 4월, 5월 이때부터 빡세게 할걸? 안 돼. 지금 내가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게다가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어? 나한테 부족한 점이 훨씬 더 많네? 이거 이전에 이것들을 먼저 해야겠네? 라는 것들이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이제 막상 또 겨울방학 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추가되는 것까지 공부하려고 하면 마음만 조급해지고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내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겨울방학이 되기 이전 그래도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잖아? 지금 빡세게 공부를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인 나의 상황을 한 번 정도 되돌아보시고 아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공부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복습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본격적인 공부 언제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진짜로 공부는 겨울방학 때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인드 세팅.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겠다라는 건 지금 당장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내가 지금 복습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예습을 한다면 공통과목을 공부해야 되나요? 선택과목을 공부해야 되나요? 일단 우리 수능 수학에서요. 공통과목이라 하면 수학원 수학2가 되겠고 선택과목이라 하면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기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수능에서는 수학원 수학2 공통문항으로 22문항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확통 또는 미적 또는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8문항을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도 수학원 수학2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내신 대비하면서 한 번씩은 꼭 다뤘겠죠? 그리고 학교에 따라 다룰 수 있겠지만 선택과목 또한 이미 한 번씩 공부한 친구들도 있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 무조건 공통입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예비고3 친구들이 특히 조금은 수원 수트를 무시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거든. 이런저런 문제집도 많이 풀고 뭔가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미리 뽑아서 풀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선생님 수원 수트 나름 할만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선택과목에 먼저 조금 집중해서 예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겸손하게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수학 1, 수학 2 개념이 진짜로 제대로 된 개념일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풀이 방법을 외우지는 않았을까? 내가 각각의 문제풀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다른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각각의 개념들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떠한 문제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도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여러 가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풀 때 막막하게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대비로 그냥 대충 수원 수트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거 다 한 거 아니라는 거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수원 수트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나 그래도 수원 수트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고요. 우리 학교 내신이 조금 빡세서 이미 고3 기출문제도 열심히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과목 하세요. 선택과목 예습하셔도 충분합니다. 알았죠? 그렇지만 일단 필요하다는 건 무조건 공통과목 먼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통과목이 조금 부족함이 느껴졌어. 그러면 지금 막 빡세게 공부하려고 하기보다 이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 또는 개념서 같은 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개념서 쭉 보면서 각각의 단원에서 내가 뭘 배웠었지? 그리고 여기서 공식이 뭐가 있었지? 이런 공식은 어떻게 유도가 됐고 이러한 대표적인 유형들의 문제는 뭐가 있었지? 정도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서 가볍게 문제를 풀어보는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그리고 이제 고등수학이 부족하다면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딱 겨울방학 시작하면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중 하나예요. 선생님, 겨울방학 때 이제 수원수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고등수학 상하,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선생님, 고등수학 상하에 대해서 내가 개념이 부족함을 이지하게 해달랐어요. 이거 공부 어떻게 하죠? 지금 수원수트를 하고 있는데 고등수학을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하고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고등수학을 당연히 너무나도 부족하다면 당연히 공부를 하긴 하셔야 돼. 근데 그걸 이제 또 겨울방학 때 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이야. 수원수트도 해야지, 선택과목도 해야지. 거기에 고등수학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걸 내가 할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고등수학이 부족하다? 지금 하세요. 그래서 이 또한 뭔가 빡세게 공부한다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단어는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뭔가 곱셈 공식이 까먹었어. 또는 인수분해 공식이 까먹었어. 또는 방정식, 부등식, 또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까먹었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습하셔야지. 알았지? 그리고 고등수학에서 무조건 필요한 건요. 우리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식 정리하는 연습이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든 인수분해든 여러 가지 식 정리하는 것 가장 기본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다루는 연습 있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수원수트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목 하면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차함수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 함수 다루는 연습까지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복습하면서 공부해달라는 거 고등수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기가 준비되었다. 선생님 나 기본적인 개념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기출 공부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갖고 있는 기출 문제집 있다면 기출 문제 지금 과감하게 푸셔도 괜찮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 내가 공통과목 제대로 대여했다 싶으면 선택과목 예습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 선택과목은 언제 공통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 하에서 알았죠. 그래서 공통과목을 지금 다시 한 번 복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습 계획을 조금이라도 세울 건데 그 과정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지금 시기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막 뭔가 각잡고 막 빡세게 내가 무조건 이 강의를 이렇게 완강해야지? 라고 이제 지금 목표를 잡을 필요는 없어. 우리가 당연히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을 거잖아요. 겨울방학 땐 열심히 하셔야 돼. 그때 이제 또다시 그때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만나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시기에는 이제 내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떻지? 라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먼저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왔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내가 가장 잘한다. 내 부족한 점은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를 한 번 되돌아보면서 어? 내가 수원이 부족해. 수트가 부족해. 고등수학이 부족해. 그걸 먼저 찾는 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찾았다면 그 부분을 이제 메워 나가는 게 두 번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강의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피드백 하면서 필요하다면 갖고 있는 개념서나 참고서를 가볍게 한 번 정도 쭉 한 번 읽어주시고 필요하다면 문제 한 번 풀어주시고 거기에 당연하게도 지금 뭐 할까? 내신 대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 중간고사 대부분 끝났을 거고 이제 곧 기말고사 대비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아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야. 내신 대비 열심히 하세요. 수학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유형별 문제집 많이 푸시고요. 유형별 문제집을 푸는 거 자체가 내 기본 실력을 닦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알았지? 그래서 내신 대비하면서 부족한 점 찾기 그리고 이제 가끔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그래서 제가 공통과목 수원수트를 조금은 복습하고 싶은데 선생님 강의 중에 아이디어랑 기출생각집 이라는 강의가 있던데 그거를 들어도 지금 괜찮을까요? 하고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괜찮습니다. 아이디어라는 선생님 개념 강의와 필요하다면 기출생각집 이라는 기출강의 같이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이디어라는 이 강의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은 드려요. 그렇지만 이 기본 개념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기출문제 중킬러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 스스로 뚫어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관점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 부분은 할만하겠지만 연습문제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수원수트를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고 싶다. 들으면서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거. 거기에 필요하다면 선생님 나 기출문제도 조금은 풀어보고 싶은데 싶다면 기출생각집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강의를 듣는다면 강의 복습은 혹시 어떻게 하는 거죠? 강의 복습이라는 건 첫 번째 당연히 열심히 강의 들었겠지? 그런데 이거 착각이 빠지면 안 되는 게 강의를 들으면 뭔가 이해가 잘 돼요.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말이 안 나오네. 봐봐.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잘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착각이 빠지면 안 되는 게 이해됐다고 해서 이게 완벽히 내 것이 됐다라는 건 아니야.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설명을 해서 잘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뿐이지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까먹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었다면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죠. 그런데 복습을 할 때요. 첫 번째 만약에 아이디어 강의를 들었다 싶으면 복습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교재 정독입니다. 우리 조금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특히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집 같은 거 수학 개념서 같은 거 보면 딱 펼치는 순간 줄글이 이렇게 많잖아. 개념서 읽기도 쉽게 막 줄글이 이렇게 많고 마지막에 뭔가 색깔로 공식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공식 해가지고 몇 줄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뭐 등차세력 공식 하면 2분의 n a 더하기 l 뭐 2분의 n 2a 더하기 l-3d 이런 식으로 딱 주어져 있으면 우리 이런 거 공부하는 국룰이 뭐야? 아무것도 안 읽지. 줄글 보지도 않고 맨 아래 있는 공식만 그냥 추구장창 외워요.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고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는 여기 다 설명돼 있는데 그 설명돼 있는 거 아무것도 읽지 않고 공식만 외우지. 그리고 그 공식에 그냥 숫자를 몇 개 대입만 하면 풀리는 오른쪽에 있는 유죄 문제 풀면서 아 나 공부했다 라고 이제 착각에 빠지지. 그런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포장지가 조금만 바뀌어도 선생님 개념 공부는 했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풀려요. 개념 공부를 한 게 아니지. 그냥 활자를 암기한 것 뿐이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개념서든 또는 아이디어 책이든 여기는 줄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제 말을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줄글이 너무 많다 보면 읽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가독성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에 조금이나마 편하도록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게다가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다 썼다 보니까 제가 강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교재를 읽으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그냥 교재에서 그냥 들리던데요? 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지. 강의를 들었으면 아 이런 것들을 배웠네. 교재를 직접 읽으면서 아 강의에서 선생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복습하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꼭 교재 정도 캐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연습 문제 열심히 푸셔야죠. 연습 문제는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이랑 비슷하게 연관이 되는 건데 당연히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설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문제 나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풀지 않는단 말이야. 얘들아 이런 조건 나왔으니까 우리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생각으로서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네? 그럼 이와 비슷한 문제들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포장지가 조금은 바뀔 수도 있단다?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그 독해법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연습 문제는 꼭 한 번 복습하시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 들으시라는 거 대신에 해설 강의를 들었다면 무조건 복습해야지. 듣고 끝내면 이거 내 거 아니라니까. 알았지? 그래서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아 이런 조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 하는 거구나 그러한 암기법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각자 갖고 있는 유형별 문제집 있잖아요. 그냥 우리 내신 대비하면서 풀었던 문제집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각각의 유형 딱 나오고 그 아래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한 문제들 많이 나와있는 그런 문제들 정말로 좋아요. 기본 실력 쌓기에 너무나도 좋아. 알았지? 그래서 이 정도를 열심히 하면서 따라오시면 가장 좋을 거다. 그리고 이 정도의 공부 방법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그때도 이 단계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럼 이제 선생님 안 풀리는 문제 얼마나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와 이제 가장 비슷한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해설지 봐도 되나요? 이거는 아마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전부 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설지 무조건 참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설지 보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만 하고 있으면 의미 있는 결과물이 안 나와. 봐봐 생각해봐. 내가 이 단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그냥 뭔가 읽고 있으면 하얀 것은 종이여, 검은 것은 활자니라 그냥 구분만 될 뿐이지? 여기에서 내가 의미 있는 고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해설지 참고하세요. 이게 강의를 듣는 건 괜찮고 해설지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강의를 듣는 것 그리고 해설지는 보는 것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간접 경험하면서 아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강의를 듣든 해설지를 듣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경험했다면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건 안 되지. 모래 문제 나왔어. 해설지 봤어. 이해됐어. 틀렸던 거 세모 표시하고 끝. 이건 안 되죠. 그렇지만 모래 문제 나왔어. 해설지를 봤어. 해설지가 왜 이렇게 시작하지? 아 이런 조건 나왔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못했지? 아 이걸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구나. 라는 피드백이 필요하고 두 번째 2, 3일 이후에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었을 때 방금의 생각들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지 정도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해설지 꼭 필요하다면 참고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 선택과목은 혹시 무엇을 추천하시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선택과목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을 텐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각자의 성향 그리고 각자의 공부 스타일 각자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그래도 내가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만한 거 또는 내가 그렇게 진리화하지 않고 이 정도는 공부할 만한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과목을 하나 선택하셔서 선택한 과목을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한들 바꾸지 않고 끝까지 끌고 나가겠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조금씩 공부를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면서 아 내가 이 정도는 할 만하겠다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았죠? 그러시면 일단은 선택과목보다 중요한 것보다 공통과목이다 그리고 선택과목도 차근차근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아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할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추려나가는 게 필요하다. 알았죠? 선생님 내년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하시죠? 라는 질문들이 조금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내년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수능이 끝나고 커리큘럼 영상이 다시 자세하게 업로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영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내년 커리큘럼 또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 되도록 알차게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영상은 커리큘럼 영상에서 꼭 한번 보시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도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공부 그때그때 맞춰서 잘 하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 2023 수능 수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아마도 조금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모두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또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그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그때그때 잘 제시해 드리면서 끌고 끌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우리 2023 수능에서는 정말로 좋은 결과 좋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시작해 볼게요. 알았죠? 그래서 저에 대한 영상 그리고 커리큘럼 영상 수능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공부하고 싶으시겠죠?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분은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χorm장 2시 5시 6시 9시 9시 감사합니다.